저희가 토포코리아가 하반기에 무료 드림하는게 혼선이 있으시더라구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무료 드림하는 걸로 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회원님 참고로 무료 드림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어떻게든 10만원 15만원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한테는 우리 회원님들과 소통해 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략 지금 보니까 한 달 반 정도 물량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무료 드림하는게 근데 무료 드림을 언제 하냐면 매주 목요일날 제가 라이브를 하잖아요 라이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라이브하는 시간에 무료 드림을 해요 첫번째 드리는게 이거에요 이거 돌절구 돌절구를 이거는 보통 8시 정도에 목요일 8시 정도에 추첨을 합니다 거기에 번호 배정을 해요 30명을 30명 번호 배정을 해서 4명을 추첨해서 드립니다 요즘 목요일날 라이브 때 이걸 드리는데 평상시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편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돌절구 무료 드림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가장 좋은데 각자 이 고기돌판 이 고기돌판 무료 드림도 라이브 때 8시 40분 정도에 저녁 8시 40분 정도에 요거를 또 30명 번호 배정을 해서 그 중에 4명 추첨을 해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회원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들어오셔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하는 거는요 고기돌판 고기 구워 먹는 고기돌판하고 그 다음에 요거 돌절구 와 이거는 돌절구 진짜 정말 좋은 돌절구 입니다 요 돌절구 하고 그 다음에 무료 드림 계속 하고 있는 게 요거에요 요거 이거 이게 어휴님 이거 한 장에 한 4 5만원에도 못 사 이거 산 만든다고 하면 요게 사실 가장 많거든요 금액적으로 요거 4장을 드립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네 장 요거 4장 하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벽돌 서라백이라는 아주 돌로 만든 이 벽돌에 이거 32장을 무료 드림을 하는데요 요거는 한 달 반 한 달 반 갈라나 모르겠지만 요거에 있고 요거는 참고로 선정하시면 2주 3주 안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 후에 오시면 요거는 못 드립니다 요거 이게 한 15만원 상당 돼요 중요한 게 요게 근데 요거는 조건이 있어요 회원님들이 저희한테 라이브 때 핸드폰 번호를 열어드리면 그 핸드폰에 카톡 신청을 하셔서 라이브 때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셔야 돼요 그 사진은 뭐냐면 자기가 인테리어 한 사진이나 집 짓고 싶은 분은 이쁜 집을 지은 사진이나 인테리어에 관련된 어떤 사진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그날 제가 보고 선정해서 선정해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올 주시는 분 다 보내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양이 얼마 안 남아 있어서 조금 이쁜 사진을 제가 선정을 해서 이쁜 인테리어 사진 위주로 그러니까 집에 베란다 꾸미고 다육 이런 거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직접 인테리어 하신 분들 아니면 집 지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사진 모아놨다가 매주 목요일 라이브 때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다른 회원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합니다 다른 회원님들도 그걸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연결해서 다 같이 보면서 이쁜 인테리어는 다시 공부도 해요 우리끼리 공부도 해서 더 좋은 인테리어 얘기도 하고 그때 같이 오픈하고 선정되신 분들한테 이거 4장 이거 회원님 진짜 이거는 아까운 거에요 이제 안 만듭니다 이거는 만드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빨래판 4장 하고 이 벽돌 32장 드리는 행사는 곧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무료 드림을 계속 했는데 우리 모르시는 분들이 있고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받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한번 받으신 분들은 다시 선정을 안 해드리니까 무료 드림이 일반적으로 모르시는 회원님들도 있어서 이번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특별히 한번 해드리고 현재 앞으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지금 내용 나눈 요거 갖고 무료 드림 한다는 것을 공지를 먼저 해드립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천연자재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